여러분들의 경제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상식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또 많은 경제상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경제상식을 채워볼까 바로 볼텐데요 일단 리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알겠고 디플레이션 알겠는데 리플레이션은 또 뭡니까 아 참나 미쳐버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10분 10분만 투자하시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레이션 요즘 많이 보입니다 주식을 사자 그리고 채권은 팔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더 간다라는 부분과 리플레이션 대 인플레이션 뭐가 맞는 거냐 미국 경제 느긋하다 옐런 전 의장이 느긋하다 하지만 초조하다 시장은 너무 초조하다 이런 뉴스도 보이게 되고요 증권사들이 현재 경기가 리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리플레이션이 뭔데 경기 회복주를 투자해 도대체 리플레이션이 뭔데 바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죠 근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통합 팽창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초입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섰다 그러니까 다시 리 리 우리 리플레이하면 재감기 뭐 이런 거에 되감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가는 돌아서는 이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서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죠 그게 돌아서는 리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말이 어려워요 그죠 뭐 영어를 쓰니까 괜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던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 리플레이션 요즘 많이 보이는 단어일 뿐인데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통 인플레이션보다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는 이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를 해요 인플레이션은 우리 물가 상승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늦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물가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국밥 안그릇 7천원 팔 때보다는 6천원 5천원 4천원 팔 때가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니까 또 소비가 줄이고 또 물가가 내려가고 또 그만큼 또 인건비가 줄이고 그래서 이런 악수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디플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뭐 중앙은행들은 그런 걸 고민해요 야 이 디플레이션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끝내지?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텐데 수요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돈 쓰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많이 건듭니다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경제상식사전 보신 분들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신다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어떻게 마무리 짓지? 하면서 고민할 찰나에 디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요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도 고정지출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해도 한 제품의 가격, 객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격이 점점점점 떨어지니까 고정지출도 벌지 못해요 이자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좀비 기업들이 계속 연명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너 죽고 나 죽자 일단 모르겠다고 가격 파괴까지 가버리는 거죠 에이씨 나 모르겠어 생태계 파괴할래 국밥 한 그릇 100원에 팔래 일단 팔고 보자 이런 느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장기 불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은행이 술을 씁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수요 공급 법칙을 건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통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물가가 올라가게 보이는 그런 정책을 써요 아무래도 돈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요 공급은 변하지 않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밥 안그릇 먹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 물물교환이니까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지 않는 선에서 디플레이션이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완만한 물가 상승이 처음 나오는 그 상태를요 리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리플레이션의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요 딱 하나입니다 리플레이션까지 좋은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거는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고요 통화 정책에서는 경제가 이게 또 쉽사리 예측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을 폈다 해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오다가 한 번에 몰아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제가 완벽히 어렵다 보니까 시장들이 이제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인플레이션 심하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수혜라고 하면 에너지 금융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인식이 생겨요 왜냐하면 리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불황,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디플레이션 끝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초입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관련 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맹점인 거죠 수요 공급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사람들 갑자기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뭘 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의 초입부가 될 수도 있고요 통화 정책만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수요는 죽었는데 괜히 인위적으로 건드린 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이냐에 따라가지고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수요가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물가가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숙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물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거니까 경기 회복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의 좀 눈을 두게 되죠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인프라도 투자하고 경기가 회복 초이쁘니까 회복할 때 어때요 사람 뭐 우리 사람도 회복되면은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보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밥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 회복 초이쁘다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자 야 철도 더 만들어 야 건설 더 해 어? 지금 병원도 더 짓고 사람들 더 많이 살도록 쇼핑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경기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면서 정말로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면은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화폐 가치로만 움직여서 요동쳐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또 줄어들어버리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버리게 되니까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도 줄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앙은행에 그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걸 하자니 부작용이 있고 저걸 하자니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 석유 관련주 이런 것들 급등하는 거 보면은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금리 정책으로 나오는 경우나 또는 경제 사이클 때문에 침체기가 들어갔다가 회복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좀 중장기적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급격한 금리 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부채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경제지 않을까 이것만 잘 정리하게 된다면 뭐 중앙은행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뭐 그들도 정책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2%, 3%, 4%, 6%, 7%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심각한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뉴스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경기 회복을 또 바로 저해해버리는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뻥뻥뻥 터지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버리게 되니까 회복되려는 경제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람, 환자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재활치료라는 게 필요한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면 근육이 이렇게 사람 다리를 못 잡아주다 보니까 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지 않고 완만하게 온다면은 서서히 서서히 재활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게 오면 이거 갑자기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리플레이션 시기가 왔어요 결국 어찌됐든 뭐 좋으나 싫으나 왔어요 그러면은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재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그건 이제 멈밀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올라간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았지만 원자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수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혜인이라는 기업 광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자원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요 최근에 수익 내고 있는 성신양외 시멘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잡아놓고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갈 기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이걸 기회로 잡는다면은 또 잡을 만한 종목들 잡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은 득이 생길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뭐 이게 이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만 좀 포인트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션 어찌됐던 경기 회복의 초입부가 될지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이 될지 그거는 조금 이따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조금씩 우리가 뉴스창 시간을 통해서 제가 힌트 많이 드릴 테니까 그 점은 같이 추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나 지금은 조심스럽게 득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는 수익을 조금 창출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상식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